우리 도망가자 봐. 어느 놈의 손에 죽어있지도 몰라. 살아오면서 귀신을 본 적이 있어. 누구봐. 평생 정교사님을 살게 될 테니까. 어머니라고 부르는 엄마. 허락해 주십시오. 엄마의 주사님. 벌써 죽여버려요. 언젠가는 밝혀낼 거예요. 제 아버지가 누군지. 우리 엄마는 왜 날 싫어하는지. 왜 내가 거지 은방에서 머리먹고 태어났는지. 여기는 들어올 수는 있어도 마음대로 나갈 수는 없다. 여기 들어오면 다 내 것이다. priority 이즈옥에게 rename. 눈을 Birds 눈을 봐야je 뭘겠다. 눈일보게 눈은 숙 spokesperson 눈 세 번째 눈에 맞는데요.